킬바사 소시지 킬바사 소시지 킬바사 소시지 킬바사 소시지 킬바사 소시지 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은 바로 버섯 크림 파스타랑 킬바다 소세지 먹방입니다 킬바다 소세지는 케찹, 머스타드 소스도 조금씩 뿌려 먹으면서 먹을게요 불기 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 크림 파스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우 맛있다 오랜만에 꾸덕꾸덕한 크림 파스타 너무 맛있습니다 우선 킬바다 소세지 아 뜨거워 그냥 우선 통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어? 아 음 음 와 와 육즙이 대박이에요 와 너무 맛있는데 와우 어메이징 너무 맛있다 와 이거 까르보나라랑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와 진짜 맛있다 케찹을 쫘악 뿌렸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algia 와 파스타랑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어마어마한데 소세지 너무 맛있어요 크기도 크고 소세지에 할라피뇨 이런 것과 다다닥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으 으 으 으 드디어 보라 욕심 그냥 먹기 전에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먹기 좋은 시간 먹기 좋은 시간 먹기 좋은 시간 어느 정도 소세지가 식었으니까 손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길바사 소세지 길바사 소세지 오 뭐야 오쌍소스 오쌍소스 너무 맛있다 짭짤하고 약간 매콤해서 까르보나라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짱이다 짱이 너무 맛있어 짱이 너무 맛있어 짱이 너무 맛있어 와우 와우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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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뭐 더 없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